오늘 우리집은 갈수록 튀김에 지금 먹으려고 튀기고 있어요. 튀김에 지금 튀김이에요. 저번에는 닭 가슴살이 남은 것을, 닭 가슴살이 또 남은 것을 하고, 한 마리, 닭 가슴살이 또 새것 꺼내고 닭 가슴살이 튀겼던 것을, 나머지 다리와 낡이집이 그런 것을 타서, 치킨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여기는 치킨이라든지 주먹집은 배달이 부가능한데 집에서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서 탕수육이랑 뭐 이런거, 휴자나 이런거 다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습관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아주 고소하고 바삭바삭한게 맛있네요